다음 주 시장은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오늘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와 다음 주 시장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장이 일단은 다 FOMC의 회의나 이런 것들을 소화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고 소화된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 장 막판에 외국인 수급이 또 갑자기 좀 많이 들어왔어요. 이걸 어떻게 보고 봐야 될까요?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이번 한 주는 우리나라 시장의 대내외 이슈보다도 글로벌 시장의 외부적 요인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한 주였거든요. 지표 발표도 많았었고 이벤트성 연설도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시장의 변동성을 걱정하기보다는 글로벌 증시의 방향성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더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과 유럽은 불확실성을 하나씩 하나씩 잘 제거하면서 깊은 조정도 없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쭉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나라는 되게 찝찝하고 불편하게 2차 전지가 한번 변동성을 보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여기서 한 번 더 갈 수 있었던 그 위치에서 지금 이 조정의 폭이 나왔다가 다시 갈 거냐 말 거냐 한 위치에서 지금 금요일장을 마감을 저희가 봤다 보니까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남은 6월달 과연 괜찮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6월달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과 섹터별로 차익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크게 대내적 변수가 이제는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다 인지하고 있는 이슈들만 있잖아요. 새로운 이슈가 없는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조정은 나올 수는 있지만 크게 밸류에 대한 부분을 아직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은 일단은 여러 가지 소화해냈고 6월 특별한 이벤트들은 이번 주에 잔뜩 몰려 있어서 좀 피곤하긴 했지만 어쨌든 또 한 번에 털어냈다는 또 풀과분한 마음 같은 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에는 7월 실적 발표 때까지는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겠는데 그럼 관련해서 섹터나 업종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적 괜찮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선별해 볼까요? 일단은 저는 반도체 IT와 2차전지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외국인의 수급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장 막판에 또 엄청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물량들이 다음 주 월요일날 일부 차익매도 물량으로 변해서 빠져나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외국인의 콜을 받고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또 반도체 IT를 말하려고 했던 이유는 사실 오전에 SK하이닉스의 시작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또 SK하이닉스가 오늘 조정으로 마무리가 되면 또 반도체 IT가 장기간 또 쉬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불안 심리가 나올 수도 있었던 모습을 좀 잠시 연출을 했었는데 결국 답은 엔비디아 혹은 마이크로소프트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AI라든지 채 GPT 같은 경우에는 단순 기대감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편한 접근성 그리고 사용성을 무기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 여기서 SK하이닉스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면 더 좋죠. 하지만 못하더라도 내려올 때 내려오더라도 표현이 좀 그런가요? 조정을 받을 때 조정을 받더라도 조금은 우아하게 조금은 천천히 조정을 받아준다고 하면 저는 여전히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은 체크해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 2차 전지가 흔들렸을 때 어떠한 종목이 강했는지를 우리가 꼭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의 지수가 코스닥에 갑자기 2% 가깝게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잘 버텨졌던 쪽, 대표적으로 조선, 그리고 방산 쪽. 이 두 섹터의 공통점은 바로 실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요새 실적이 잘 나오는 쪽 중에 하나가 다크호스가 의류 쪽입니다. 그런가요? 의류, 지금 영업무역이라든지 오늘 한세 실업이라든지 제가 한번 해당 기업들의 차트를 하나씩 좀 띄워보면 영업무역도 지금 신고가로 박스컷을 돌파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 한세 실업도 지금 바닥에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턴어라운드를 해주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이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결국 이제 다가오는 또 실적 시즌에는 실적이 빠르게 회복하는 쪽을 투자자들이 또 픽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살펴볼 섹터로는 어떤 걸 볼까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봤을 섹터인데요. 항공주. 항공이요. 항공주 이야기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오늘 대한항공까지 움직였습니다. 그러게요. 항공주가 오늘 상승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ZU, 항공류가 생각보다 많이 싸졌어요. 그러니까 1분기에 예상하기로는 배럴당 103달러를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지금 배럴당 93달러 수준. 그러니까 예상보다 10% 정도가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항공사가 가져가는 마진율은 높아지겠죠. 두 번째로는 코로나 때 우리나라 다수의 항공사들의 공통점은 비행기를 자체적으로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빌리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 장사가 안 되니까 비행기 몇 대를 반납을 했겠죠. 그런데 코로나가 다시 완화가 되고 엔데믹 시대가 되니까 폭발적으로 또 여객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보니 또 다시 신청 주문을 하려니 자동차처럼 지금 당장 주문한다고 바로 오지 못하는 상황. 그러면 적은 항공편으로 굉장히 많은 관광객을 실어 날라야 되다 보니 당연히 그만큼 또 항공사들은 큰 금액의 마진율. 그러니까 티켓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에 따른 수익을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LCC 같은 경우에는 노선에 대한 경우의 수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A라는 곳만, B라는 곳만 간다면 이제는 A도, B도, C도, D도 갈 수 있는 노선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저 빼고 다들 비행기 한 번씩은 좀 타시는 것 같아요. 요새 주변을 보면. 그래서 항공주들은 실적을 기반해서 만약 다음 주 초에 오늘까지 이제 좀 가파르게 올라온 것 때문에 잠시 쉬어간다면 충분히 한번 공략을 해봐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공주들의 개선, 환경이 어쨌든 환경이나 조건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들은 여러분들도 잘 참고를 해주셔야 되겠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도 하나 체크해볼까요? 네, 일단 뭐 이 사막 콘덴서라고 하는 기업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MLCC라고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많이 이야기를 들으셔서 MLCC의 대장주라고 하면 결국은 삼성전기입니다. 그런데 삼성전기가 참 최근에 트레이딩하기에는 정말 좀 힘들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기에. 그래서 변동성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MLCC 관련주 안에서는 저는 사막 콘덴선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점이 정확하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MLCC에도 소형, 중형, 대형이 있는데 이 사막 콘덴선는 소형, 중형, 대형 모두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MLCC의 수요는 과거에는 모바일이었지만 앞으로는 전장 쪽, 그러니까 전기차에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 전기차라고 한다면 전장 부품 쪽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사막 콘덴선의 가장 큰 고객사가 LG전자입니다. LG전자가 전장 쪽으로 지금 올해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G전자의 전장 사업의 실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사막 콘덴선의 실적 또한 같이 성장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사막 콘덴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추세가 이탈이 될 수 있는 4만 2천 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는다라는 선에서 유지가 되었을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이번 박스권 상단 5만 원대를 돌파해서 5만 5천 원까지의 상승세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안 오른 2차전지 혹은 전기차 관련주를 찾느라 좀 피로도가 심하실 것 같아요.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나 음극재나 분리막, 전액 이들처럼 상승탄력이 강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전기차 시장이 커져나가면 커져나갈수록 또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이 MLCC 기준으로 보면 공교롭게도 저는 LCC도 이야기 드렸는데 MLCC도 오늘 이야기 드리네요. 일단 MLCC 관련해서 사막 콘덴서 한번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MLCC 한동안 관심이 좀 멀어져서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게 MLCC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산업의 쌀 이런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IT 쪽에 많이 들어갔는데 이제는 자동차 전장 쪽에도 분명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중에서도 사막 콘덴서를 다음 주에 한번 저희가 지켜보고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태성 이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번 주도 고생하셨고요. 잘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